샤이니컬러즈는 100% 스토리에 중심을 둔 시리즈입니다. R에서 막 시작한 소녀들의 이야기를 그린 윙글을 시작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카드 스토리와 유닛을 중심으로 한 스토리 커뮤니티 개인적인 감정과 함께 유닛의 성장 이야기를 그린 감사실 스토리에 아이돌 개인의 생각과 고뇌를 남은 그란드까지 샤이니컬러즈 콘텐츠 그란드를 중심으로 아이돌을 이야기하는 샤이니컬러즈 아이돌 그란드 스토리 이번 편은 주홍빛 노을이 지는 레슨실 열심히 자유 레슨 중인 우리의 빼앗이 코이토 레슨을 하면서 히나나가 예전에 해줘였던 말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이토는 분명 무언가가 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시간을 흘러 검은색이 하늘을 덮은 밤 열심히 자유 레슨 중인 코이토를 부르는 풀에서 늦은 시간까지도 쉬지 않고 레슨을 하는 코이토가 신경쓰니 하즈키씨가 콜에서 온 것이었죠. 자기 때문에 일부러 다시 사무소로 오게 한 것을 사과하는 코이토지만 프로듀서는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며 다음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일은 역시 그란드 오디션 삐액 하면서 놀라는 우리의 빼앗이 그란드 오디션은 아시는 것처럼 샤니마스 세계관에서 윙그보다 엄청난 오디션 다만 녹취로서가 아닌 코이토 개인으로 출연하는 것인 만큼 부담도 크지만 프로듀서로서 계속 전력으로 서포트해줄 것이니 혼자라도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지만 코이토가 하고 싶은지 아닌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의사를 묻습니다. 코이토는 당연히 오케이 모두에게 기원해줄 수 있는 아이돌이 되고 싶다는 코이토 그렇기 위해 무언가 계속 노력을 해야 하니 이번 그란드 반드시 노력해서 성공하고 싶다며 꼭 출연하겠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의지를 보인 이후 다시 저녁까지 자유 레슨을 하는 코이토 열심히 레슨을 마치고 잠시 휴식에 들어간 코이토를 위해 프로듀서는 음료를 가지고 레슨실로 들어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신을 챙겨주는 것에 감사하는 코이토지만 프로듀서는 이것은 당연하다며 코이토의 그란드를 위해 제대로 서포트할 것이라며 열정을 불태웁니다. 그러면서 한가지 제안을 하는 프로듀서 그란드는 이전 윙그랑 다르게 개인전이고 공기오디션인 만큼 참가자 모두가 SNS를 통해 자기 어필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SNS를 보여주는 프로듀서 코이토는 그란드 이전 자기 PR 같은 개인 어필을 잘 하지 않았던 만큼 이번 기회를 통해 SNS로 소통을 하며 자기 어필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며 제안과 조언을 해줍니다. 여태까지 자신을 그런식으로 어필을 해본 적이 없던 코이토 만약 코이토가 혼자 하는 것이 부담된다면 자신이 직접 갱신하며 코이토의 업로드 활동을 지원해줄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물론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어필하는 것도 허용 하지만 해본 적 없는 어필이라 어려울 것 같다며 걱정하는 코이토지만 어느처럼 열심히 연습한 장면을 영상과 사진으로 해서 그란드까지 리얼타임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모두에게 코이토를 어필해보자고 제안합니다. 성실한 노력과 코이토인 만큼 평소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어필하면 분명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기뻐할 것이라며 아까 연습한 영상과 사진을 보여줍니다. 무언가 걸리는 듯 말을 전하려는 코이토였지만 순간 주춤하며 프로듀서가 좋을대로 진행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며 옷을 갈아입기 위해 탈의수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다음 날 전날 밤 코이토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문제집을 흘려던 모양이지만 레슨의 피로 때문에 그대로 책상 위에서 잠든 모양입니다. 문제집을 잡은 코이토는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다음 트위스터를 열어 자신의 SNS를 열어봅니다. 자신의 연습상태와 함께 해시태그 후쿠마루 코이토 스태프라고 적힌 투고로 본 코이토 전날 찍었던 연습영상도 업로드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자신의 연습영상을 보며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며 힘이 없는 코이토 오늘도 이렇게 진전 없는 레슨을 해야 하나 생각하지만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는 목표가 있는 만큼 마음을 다잡고 레슨을 위해 사무소로 나섭니다. 트레이너와 정규 레슨 중인 코이토 하지만 무언가 집중이 안되는지 순간 균형이 무너지며 넘어지고 맙니다. 늘 열심히 하는 코이토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걸 금방 알아챈 트레이너 오늘은 프로듀서도 레슨을 보러 오지 못하는 만큼 너무 무리하지 말라며 일단 레슨을 중지시킵니다. 무언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 코이토한테 고민이 있으면 말해도 좋다고 해주지만 코이토는 괜찮다며 레슨을 계속 이어가달라고 부탁합니다. 레슨이 끝난 저녁 오늘 트레이너가 해준 말에 대해 고민하던 코이토는 역시 프로듀서에게 모두 털어놓을까 생각하던 때 빼앗가며 프로듀서한테서 전화가 옵니다. 코이토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했지만 바쁜 프로듀서는 안부이사와 함께 오늘 레슨 영상이 있다며 보내달라며 일방적인 통보로 전화합니다. 프로듀서였지만 코이토는 역시 자신은 서툰 모습으로 모두에게 응원을 사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위치냐며 전화를 끊습니다. 노을진 사무실 차분히 대화를 시작하는 두 사람 프로듀서는 코이토한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합니다. 코이토는 자신이 노력하는 모습을 남들에게 보이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을텐데 그것을 알고 코이토도 그걸 슬쩍 알려주고 있음에도 독자조로 코이토의 노력을 모두에게 보이고 싶다는 마음에 SNS 활동과 영상을 마음대로 올린 것에 대해 말이죠. 코이토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은 했었지만 프로듀서가 자신을 위해 해주는 일이며 이 SNS 활동 역시 자신이 아이들로서 응원해주는 모두에게 보답해주는 일이기에 해야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은 그 연수 속에서 아무런 결과를 내지 못했기에 마음이 복잡했던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것이 코이토의 장점이여 다들 그걸 알고 있지만 코이토 본인은 아직 결과가 아닌 가정을 당당히 스테이지에서 말할 만큼 강하지 못하다며 대화를 통해 서로에 대해 고민과 갈등이 해소되는 순간 프로듀서는 앞으로도 자신이 열심히 서포트해서 코이토를 지원할 것이니 코이토도 자신을 제대로 서포트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서포트라는 것을 서포트해달라 즉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는 뜻 그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마음을 품은 코이토 그리고 다음날 코이토는 개인의 트위스터를 통해 언제나 응원해주는 모두에게 감사를 전하며 동시에 앞으로 그란드에 집중하기 위해 SNS 갱신은 당분간 신다는 내용을 직접 업로드하고 레슨을 위해 사무소로 갑니다. 수없는 레슨의 시간이 지나고 저녁 시간이 되자 프로듀서가 코이토의 마중으로 옵니다. 본방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컨디션 조절을 위해 오늘은 일찍 끝내자는 프로듀서 서로 돌아갈 준비를 하려고 할 때 코이토는 조금만 더 남아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전 참 면접 때 프로듀서는 코이토한테 어떤 아이돌이 되고 싶은지 생각하라는 첫 번째 과제를 준 적이 있었죠. 코이토는 마지막에 무엇을 목표로 할지 찾기는 했지만 되고 싶을 뿐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프로듀서는 지금도 멋진 목표라고 생각하지만 코이토 입장에서는 그저 꿈에 찬 목표일 뿐 자신의 못난 부분을 남들한테 보이기 싫어하며 숨으려 하는 자신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응원해줄지 하는 당연하지만 어려운 것을 그저 떠넘겨버리고 녹칠이 아니면 잘 활동하기 힘든 자신에게 계속 오디션과 일을 가져다주지만 자신이 그저 아무런 이유 없는 연습만 하고 그저 그 무언가가 언제나 와주길만을 기다릴 뿐 자신이 직접 나서서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계속 마주보지 않았다며 이제는 스스로 그것을 마주보고 변해야 한다며 계속 그것을 위해 생각하고 실천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코이토 프로듀서는 그렇다면 그것을 두 번째 목표로 잡고 이번에는 그 과제를 혼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 같이 노력하여 해결하자고 말해줍니다. 코이토는 그 두 번째 과제에 대해 생각해온 해답이 있다며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란드 우승 심플하지만 현재에 있어서 가장 빠른 해답이 아닐까 하네요. 그 해답의 답인 우승 이후 거래처를 같이 돌아다니지만 그다지 변한 것이 없는 일상 평소의 녹칠 코이토였습니다. 그렇기에도 열심히 모두에게 인사를 해서 목표에 가까워지자는 프로듀서 그건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 코이토 그때 항상 신세진은 디렉터가 보이자 바로 인사를 하러 가자며 코이토를 끌고 갑니다. 평소처럼 영업용 인사를 건넬 때 디렉터는 저번 그란드 우승자인 코이토를 알아보며 인사를 건넵니다. 삐액하며 놀라놓은 코이토 처음에는 그저 츠바사에 있는 그런 아이라 생각했지만 그런 아이가 당당히 그란드에서 우승하니 굉장하다는 칭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자신의 방송에 출연해달라는 약속을 잡게 되죠. 인사와 약속을 마치고 멀어지는 디렉터 벙쩍 있는 두 사람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엄청난 변화는 두 사람이 모르는 곳에서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코이토의 그란드 스토리는 녹칠과 연관지어지며 동시에 자신에게 있어서 아이돌이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준 스토리였습니다. 녹칠은 아시는 것처럼 팔리려고 하는 유닛이 하니 자신만의 색을 강조하고 그저 흘러가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마유에 의한 유닛 가만히 있어도 끌리는 토우르를 중심으로 그저 같이 팔리는 식의 모습을 초기 스토리 커뮤에서 보여주었죠. 저번 마도카 때도 그렇고 그란드 스토리는 슬슬 개인적으로 팔리기 시작하는 시점이지만 코이토의 말을 들어보면 아직 개인적으로 잘 나가지는 못하는 듯 합니다. 그러던 중 그란드 울치노에 출연하게 되며 목표와 함께 자신의 팬들에게 보여야 하는 아이돌상에 대해 고민하는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윙그를 통해 기운을 주는 아이돌이라는 목표가 생기고 감사자를 통해 팬들이라는 소중한 존재가 생겼지만 어디까지나 자신을 이끌어준 푸르드서와 녹칠의 친구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 개인의 힘으로 노력해야 하는 그란드에서는 코이토 본인의 노력과 본인의 홍보로 갈려지는 장인 만큼 코이토를 어떻게 알리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였죠. 코이토는 성실한 노력가로 자신의 노력의 과정과 결과를 알아주는 것을 좋아하지만 노골적으로 자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장면과 노력해도 좋아지지 않는 실력을 남들에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편이죠. 푸르드서가 생각한 코이토의 그란드 전략은 실패해도 노력하는 모습의 코이토를 선보이고 싶었고 그 과정을 모두가 알아주었으면 했지만 코이토 입장에서는 실패하는 모습으로 모두에게 인기를 얻는 것 같아서 복잡한 심정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전 희나나가 말해주었던 어떤 걸 위해서도 아닌가 그저 자신 앞으로 오는 그 일들을 하며 아무것도 아닌 노력을 해왔을 것이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죠. 하지만 푸르드서하고의 진지한 상담과 고민 끝에 자신의 방식, 즉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얻어서 모두에게 보여준다라는 코이토다운 방식의 전략을 찾고 그 전략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으로 그란드의 우승을 노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란드 우승으로 조금씩 자신이 모르는 곳에서 변화가 생기고 그 노력의 보답이 다가오는 것을 끝으로 코이토의 두번째 과제인 되고 싶은 아이돌이 되기 위한 노력을 알게 된 것으로 끝이 납니다. 누군가가 만들어준 길과 장이안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찾고 자신만의 이야기를 주인공으로서 직접 써내려가는 코이토 항상 노력하는 숨은 노력과 코이토다운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